레드워치 경쟁전 평가를 확인해보세요 라인하르트 방벽에 마폭탄 던지 그냥 대부분 그렇게 적는 것 같은데 딜러진들을 맞춰보세요 평균적으로 금메달 비율이 많네요 은 동이 똑같고 주스장 배틀태그? 괜찮아 친추에도 어차피 안받아줄꺼야 어차피 친추 요즘에 많이 날아오던데 알아낸 것 같아 루슈 힐러하는거는 긍정적인 말 좋은거 아니에요? 그래도 벽 좀 제대로 타시는 것 같은데요 루슈으로 팀을 캐리할 능력이 있어요 루슈가 금메달 비율이 높네요? 많이 생각보다 이거는 그것때문에 힐러라서 그래 힐러라서 디바 오 그래도 궁을 조금 궁은 조금 잘 사용하시네요 이것뿐이에요 디바는 금메달 받은 비율이 낮네 은하고 동받은 비율이 높고 한게임 최고 기록 24,500 막음 평균 몇정도 막았지? 평균 막은거 없나? 한 8천정도 될텐데 아마 자리야 당신은 구글 너무 망설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 1인공 엄청 잘 쓰는데 근데 자리야 승률 엄청 낮아야죠 생각보다 한거에 비해서 승률이 굉장히 낮아 50퍼가 안되거든 게임당 막음 평균 7천이네요 얘는 자리 안에 리퍼 당신의 리퍼는 정확히 1인분만 합니다 천상계에서 1인분 하면 잘하는거죠? 천상계에서 1인분 하는거는 잘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오늘 칭찬입니다 칭찬이야 49.2% 승률 토르비언 60% 뭐 거의 프로 뚝딱인걸? 이거 잘못되어있는게 플레이시간 14시간 나와있는데 저 이렇게 많이 안했거든요 토르비언 이거 오류인거같아 이거는 어쨌든 승률은 60%야 맥크리 맥크리는 진짜 못하 여서 이럴거면 해도지나 보러가라 맥크리는 못하니까 맥크리 나 원래 못했으니까 명중률 안나오네 평균 명중률 아 제니아타 승률 진짜 낮네 잘한다는건가? 제니아타 입에서 욕이 나올정도의 플레이였어요 잘한다는거 아니에요 이거? 잘한다는거 같애 승률 45%지만 비록 난 잘한다는거 같아요 칭찬이네 칭찬 라인하르트 15% 아이고 펼쳐보기 두려운데 이거? 15%야 플레이시간 6시간인데 라인하르트가 내 승률을 다 깎아먹었어 당신이 돌 시프트로 던진건만 한두번이 아닌거 알고있어요 게임당 막음 오 평균 29,000 막았어 미쳤는데? 6시간에서 평균 29,000 막았어 엄청나게 많이 막았네 아나 47점 아나 춤캐릭같은거에는 평가가 왜이리 잔혹한겁니까 승률이 낮긴해도 쏠죠 이 정도면 그래도 이 정도면 어? 군대정도는 갔다온 어? 군대 갔다온걸 알다니? 대단한걸? 킬 대단한걸? 킬 대단한걸? 킬 대단한걸? 킬 대단한걸? 오 겐지 54%입니다 겐지 중 극혐이야 킬 대단한걸? 1.85 극혐 인정합니다 승률은 높은데 승률은 생각외로 높은데 1인분은 못해 아 파라 아 극혐 사람이 아니시네요 아 나 파라 진짜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합니다 로도구도 진짜 못해 고철도 탱크 아니야 1점대요 킬 대시 윈선 당신에서는 원숭이 만도 못합니다 1.8 솔직히 윈선은 끓기만해도 킬 대 노르기 때문에 1.8은 1조 0% 근데 이건 너무 적게 했어 이건 전적이 적어서 안된대 여튼 그렇다네요 어 내 주력 모일이요 모일을 요구하고 토르비온을 어프로 뚝딱이래 모일도 근데 킬때 3인데 3 넘어가는데 3 넘어가고 승률 60%면 적당한거 아니야? 내일 한번 그거에 3명은 조진다는 얘기인데 승률도 60%면 과반수요 이상 한참 넘고 뭐 이 정도면 빠데볼까 빠데볼까 빠데따라는 꽤 준수하게 넣으시니 평균대로 여시길래 빠데배대 빠데대 정클의 8천 경쟁전 정클의 몇천 넣었어 경쟁전 정클의 16,000 2배야 아 중요한 건 경쟁전은 빠데보다 게임이 2배잖아요 공이 있으면 수가 있고 빠데대는 공밖에 없거든 수빔만 있구나 그러니까 2배가 있으니까 정확히 2배가 되는 거니까 빠데대는 이거나 평균 딜량은 똑같다는 얘기죠 딱 2배니까 위도우메이커 63% 빠데대에서 빠데대에서 이랬어요 제가 처음 초창기 나왔을 때 위도우 잘 썼거든 맥크린 거지같은 승률 보세요 음 아주 거지같았어 당신은 위도우메이커를 꺼내도 됩니다 저희가 인정할게요 하... 여러분 제 바데대 위도우는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처음 위도우메이커 너프 먹기 전에 그 OP시절 위도우메이커 때는 날아다녔어 적용 명중률 49% 한게임 최고기록 81% 10발 쏘면 8발은 맞췄어요 평균 명중률이 반이야 2발 쏘면 1발은 무조건 맞췄 승률이 일단 63%며 내가 한 번에 3.6 연명을 데리고 가니까 토르피온 킬대듯이 보소 4.67 당신의 포탑 위치는 완벽해요 메르치 승률은 왜 이리 높지? 당신은 사람이 아님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나쁜 뜻이란 거야 뭐지? 승률만 보면 좋은 뜻일 것 같은데 킬대듯을 보면 굉장히 안 좋은 뜻 아 메르치는 킬대듯이 낮을 수밖에 없지 처치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잘했다는 거겠죠? 개발자입니다 저는 한조를 싫어해요 똑같네 평가가 아 킬대듯이 1.08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행히call day 5. Sun μ